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오늘 복음 말씀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하늘나라, 우리 신앙인들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 알 수 없는 하늘나라를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계좌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무엇에 비길까?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계좌씨와 누룩의 비유는 닮은 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먼저 계좌씨를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대에 깃들였다고 합니다. 계좌씨는 시 중에 가장 작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 없는 시가 싹이 트고 자라서 어느 날 새들의 복음자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시소종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보잘것 없는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결말은 놀랍도록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훌륭하게 될 것이다. 즉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욕기 8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룩 역시 계좌씨처럼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조그마한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었더니 어느 순간에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누룩은 자신과 함께 몸담고 있는 밀가루 전체의 영향력을 끼쳐 변화시키고 온통 부풀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없으면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룩이 있어야만이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내 주위를 환하게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이 결코 보잘것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계좌씨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누룩처럼 변화시키고 부풀리게 하는 확장성과 팽창성,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좌씨는 하느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뜻하고 누룩은 신앙인 개인의 내적 성장과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와있는 하느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다림과 인내심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좌씨를 심었다고 해서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도 줘야 하고 영양분도 공급해 줘야 하고 햇빛도 신선한 공기도 공급해 줘야 어느 날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와있는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와있는 하느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나의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 하느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동래성당 주임 오용환 가브리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용환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원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